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십니다 이번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제 해제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 외에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의 최선의 민영배 의원님 같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서구 구청장 출신의 장종태 의원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이신 최대호 안양시장님 진행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입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입니다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입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입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입니다 정영래 대전유성구청장입니다 김산 전남 무한군수입니다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입니다 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기자회의물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문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라 더불어민주당 71명의 기초단체장 공동성명 민생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삶이 피폐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정치의 실정을 일터하는 국민들의 절규가 천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입니다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선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수건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결선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이 불보듯 뻔하며 이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 배추는 금배추가 되고 있는데 배추밭에서 생산하는 농부의 한숨소리는 하늘을 찌릅니다 농촌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 861만 자영업자의 한 달 벌이가 100만 원이 안 된다며 아우성입니다 동네 골목, 지하상가, 시장 모퉁이 상점들이 문을 닫고 폐업과 임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누가 어떻게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의 자식들, 시골의 늙은 부모님이 전화기를 붙들고 자녀의 살림살이와 부모님의 건강 걱정을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안보 불안에 국민께서는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는 게 아니냐며 불안정한 시대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위기의 시대 상황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끝나는 겁니까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지난 11월 1일 한국갤럽조사 정례 발표에서 긍정평가 19% 부정평가 72%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국가의 중심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40대의 지지율이 9%라는 사실이 이 모든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분배라는 정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히는 악순환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봐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입법, 사법, 행정에 삼권분립이 서로 뒤엉켜 국민들의 삶조차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단체장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 이런 정치의 실종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를 종식하고 정치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 대혼란의 정작 한복판에 검찰이 시작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 기소, 재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두 건이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명 대표는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100여 차례의 법정 출석 등으로 일주일에 2, 3일 법원에 묶여 있어 법정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가 있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로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이제 정치는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간 극단적 대체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난국을 초래한 그 시작이 대통령에 있다면 그 끝 역시 대통령 본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만시지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자에 지하십시오 2024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일동 구호 한 번에 치고 끝내겠습니다 이대로는 여러분께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제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연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제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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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